먼저 경기도 청약 접수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. 경기도 시흥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에 이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가 3일 1순위 접수를 시작합니다.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4개동 총 431가구 규모입니다. 전주택형이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단일평형으로 구성됩니다. 이 아파트는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에서도 우수한 입지를 자랑합니다. 서해선 시흥능공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입니다. 이 역은 신안산선 환승역으로도 개통될 예정으로 지하철 이용한 서울 등 수도권 핵심 권역으로의 이동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입니다. 자동차를 이용한 도로교통망도 편리합니다.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, 서해안고속도로, 영동고속도로 등 주요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수도권 및 전국으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. 교육환경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.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마련될 예정이며, 한여울초가 단지와 인접해 있어 안전한 통학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. 또 서해선 시흥능공역과 시흥시청 주변 학원가 이용도 편리합니다. 이 편한 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는 시흥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첫 번째 민간참여 공공분양아파트입니다.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공공분양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기대됩니다. 입주는 2024년 8월입니다. 5월 첫째 주 첫 번째 분양 소식은 경기도 시흥에서 이 편한 세상 브랜드 아파트부터 전해드렸습니다. 기상캐스터